나는 우리 집이 귀염둥이 모두들 예뻐하지요 나는 왕자님 나는 공주님 행복해 행복해 나는 우리 집이 귀염둥이 모두들 예뻐하지요 나는 왕자님 나는 공주님 행복해 행복해 우리 친구들은 아주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나는 선생님은 친구들 사랑해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면 요새 사랑받은 친구들도 많지만 고맙받는 애들도 많아요 그죠? 너무 부상하게 자랑하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오냐오냐 해주는 애들도 많지만 이렇게 건전하게 생성이 되는 애라고 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보호만 받는 애라고 참 신기거든요? 이런 걸 잘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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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